자꾸 여쭤깐 듯이 먹으려고 쫓아온다 오다가 멈추고 오다가 멈추고 이거 미끄러스 여쭈냐? 아 너는 느끼였어? 그렇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아 잡았다 잡았어 사이즈 좀 있어 조금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 정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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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 쉽게 달려온데 갈치 갈치 여러분 갈치 잡았습니다 갈치 잡았습니다 갈치 아 아 아 가 저 갈치 접 이입 일 어이 씨 큰줄 알았더만 큰줄 알았더만 처음에는 호우 하더라구 이게 처음에 막 조르고만 조르고 힘이 갈치가 여러분 갈치 힘은 조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까 우와 바닷가그 바닷가그가 돼 ême NAUKOMY 잡았습니다 보이십니까? 오오오 겁이다 우와 형 미니 하나 줘요 아삭 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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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ultiple 그건 뭐 진짜 제가 잡지도 않았는데 꼭 이리와 쓰겠습니까? 형님 작은거 줘 작은거 있어 없어 그거 하나 있었어 그냥 위에꺼 큰거 다 했지 여러분 작은게 맞는거 같습니다 이야 엑잉많은거 잡히네 길이가 포인트 선정을 내가 잘한거지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런가 그런거야? 뭔 차이가 있어?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